견복궁! 진짜 신기하다! 우리 이제 여기 문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짜 조선시대 사람 되는 거야 알았어 호칭 하나 틀리면 업어주고 인증샷 찍기 알겠어 드디어 견복궁에 왔사옵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네 그렇사옵니까? 저게 그거다? 모서리에 저게 동물 모양 제 동상 있잖아 한 번 어겨 싸옵니다 한 번 어겨 싸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어머어머 뭐옵니까? 쓰레기를 주셨어 쓰레기가 아니고 정인의 편지 아니옵니까? 실망이옵니다 아무것도 안 쓰였어요 아무것도 안 쓰였어요 두 번 어겼사옵니다 아 너무 어렵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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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얘기가 됐사옵니다 여기가 만인 대기옵니까? 그렇다 굉장히 넓습니다 경복궁이구나 여기가 경복궁으로 삼형지 한번 가시죠 경 경치가 참 좋구나 복 복에 겨운 날들이 이렇게 많다니 궁 궁금하면 오늘 밤 나를 찾아오실 뭐야 어 서방님 서방님 잠깐 앉을까요? 아니요, 충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전해주세요. 당 충전! 아닙니다. 아시면서! 충전 알죠,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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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마마! 오예 부부님들께서 많이 충전하는 충전 거예요. 우리가 충전을 하고, 입학하면 송대해요. 조이? 어, 내가 하고.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충전해드리라. 드리리.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충전이 정확히 어떤 충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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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충전! 충전! 저게 충전 얘기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종인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충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막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저를 한번 충전해보십시오.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전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해보십시오. 서방님. 서방님. 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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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는 맘으로 그댈 바라보며 그댈 바라보며 고백할게요. 좀 심쿵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 해놓고 부끄럽. 제가 꿈꾸던 충전과는 달랐지만 재밌었어요, 그것도. 오빠가 갑자기 상남자가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신장이 쿵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나설 차례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백허그를 했죠. 충전이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는데 사랑을 충전해준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너지. 아, 그건 충분히 제가 충전이 됐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좀 색다른 충전을 생각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충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 완전 충전 됐습니다. 충전 됐습니다. 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저 좀 많이 무겁사합니다. 걱정 마시죠, 지금 충전이 돼 있으니까. 제가 장난이에요, 장난. 제 정인한테 다시 가겠습니다. 앞이 가라. 앞이... 치즈! 자, 이제 내리십시오. 장난이 옵니다, 장난. 아, 가볍네. 아, 굉장히 가볍어. 저 그네 정말 잘 타오. 소윤도 그네 잘 타오. 아이고... 조윤 씨 그네 타신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어구, 어구, 어구. 아구, 어구, 어구! 웃어, 웃어, 웃어. 왜 이렇게 안 와... 웃어, 웃어, 웃어. 오오! 아, 예쁘다 그네 타는 모습도 예쁘네. 굿alah, 호아. 응? 굿alah. 신양이다. 네. 아, 그립니다. 원산을 바라보시오. 약간 무슨 질이 한 눈으로.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겁니까? 무릎을 위로 하라고요. 춘향이가 그네를 타서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지켜받지 않았습니다, 이몽룡 도형님이. 제가 이몽룡이요? 육몽룡.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내기에서 이긴 건 사방짐인데 제가 타고 있네요. 자네가 타는 것만 봐도 참으로 즐겁습니다. 아, 그렇사합니까? 네. 어머니? 뭐지, 저기서? 이거 뭐야? 사진관. 여기는 영업을 하나 보네. 안녕하세요. 우와. 저 옛날에 이렇게 모르겠다. 이거 입어봐도 되는 건가? 귀엽다. 오. 어울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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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늦었어, 빨리 가자. 아, 무시껴 가. 가지 마. 그럴까? 우리 단밥방에 우유 한 장 하러 갈까? 그래, 가자. 우리 아주 죽이, 죽이 잘 맞네. 네. 우리 그러면은 흑백 딱 해가지고 응. 쑥스러운 그런 화장품이 될 것 같아. 와, 예뻐.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순서 겉을까? 순서 겉을까? 순서 겉을까? 하나, 둘, 셋. 아, 예뻐. 어떻게 저렇게 예뻐?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우와. 전차 알아? 전차? 여기서 옛날에 군대 가는 남자들 안에서 막 아, 나 좀 본 것 같아. 수영아! 오빠! 오빠 갔다 올게! 안 돼, 나 주고 가지 마. 너 고무신판 끌어진지 마! 내가 어떻게 가면 끌어진겠어.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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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정말? 둘이 잘 노네. 네. 둘이 잘 맞네. 슬프다, 갑자기. 슬프. 뭔가 감성이 자극되네. 이런 세트가 있으니까. 재밌게 놀았다, 그렇지? 재밌게 놀았다, 밥 먹으러 가자. 점프! 아, 순간이동 분명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이동? 하나, 둘, 셋. 뷔! 아유, 귀여워. 바람직이야. 자, 우리에게 남은 돈은 25,300원. 추석에는 전이지. 전이 이렇게 많아, 종류가? 조희야, 근데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상골 스페셜이 26,000원이야. 우리 700원 보잖아. 아, 슬퍼. 우리 그냥 모듬전 하나 시키면 끝날 것 같은데? 모듬전은 밥 먹자. 마실 거! 마실 거 뭐 있지? 나는 생강차. 그럼 생강차 2개 해주세요. 네. 뭔가 오늘 여유로운 여행? 이제 안 여유로워질 수도 있어. 이 다음 거는 클럽보다 더해. 진짜? 너 내일 받으러 가는 거 아니지? 근데 뭔가 오빠가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 근데 바르고 다닐 거야, 빨갛게. 해! 커플로 빨간색 해. 난 너가 하나만 할게. 또? 또? 이거 뭔가 익숙한데 이 상황? 다리털? 다리털 안 좋아해? 진짜로 요새 남자들 다 안 돼. 알았어. 뭘 알았어요. 할게 할게. 오빠 왜 이렇게 말 잘 들어? 한 개월 같아. 정말 한 개월 같아. 나 변했어? 변했어. 뭐가 더 느껴지지 않아? 나의 열정이? 무슨 얘기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이면 하는 말이 100일이 곱이래. 그러니까 남자는 3개월 전으로 태도가 바뀐대. 태도가 바뀐대. 내가 어느 강의에서 봤어. 그 남자가 변하는 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랬어.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래. 100일까지의 기간은 그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150%를 보여줬던 거래.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식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 친구들은 진짜 서운해하거든. 근데 오빠랑 나랑 추구하는 가치관이 같은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처음보다. 부부관이나 커플관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연애를 꿈꾸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기 때문에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20살이 어떻게 저렇게 속이 깊은지. 내가 처음에 엄청 서운해했던 거 기억나? 응. 뭔가 나만 혼자 좋아하는 거 같아서 되게 마음이 쓰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성급했는지 모르겠어. 성급할 수 있지. 시작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응. 난 되게 빨라. 난 되게 무뎌. 그걸 맞춰가는 게 부부 아니겠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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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